제 인생에 저희 어머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 책을 다섯 권이나 내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가브리에 코코 샤넬이에요 명품을 얘기하고자 함도 아니고 럭셔리한 브랜드, 럭셔리한 디자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오늘 코코 샤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샤넬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샤넬 립스틱 44번, 14번 마릴린 로몬러가 처음으로 미국의 라이프지에 커버걸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이렇게 찍은 그 라이프지에 커버를 할 때 안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잡니까? 그때 마릴린 먼로가 얘기하죠 몇 방울의 넘버 5? 마릴린 먼로의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샤넬 넘버 5는 사실상 전설이 돼버렸어요 혹시 본 적 있어? 남자들도? 샤넬 넘버 5 병을? 그냥 하얀색 투명한 병이야 이렇게 약간 각져 있어 그게 방동 프랑스의 방동 광장이 샤넬이 생각하고 만든 건데 그 이전에는 겔랑부터 시작해서 그레이스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금장식 번쩍이는 향수가 다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비둘기가 달려있거나 여신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있거나 그런데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처음으로 실험실 유리병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지만 조향사가 샤넬한테 자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9번부터 24번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고로세였는데 샤넬은 그 넘버 5가 마음에 들었고 이름은 뭘로 할까요? 그냥 넘버 5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샤넬은 무슨 넘버 5라던가 넘버 19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막 엄청나게 우아한 이름들이 다 되새였는데 넘버 5가 그냥 한 판으로 다 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샤넬은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잖아요 샤넬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대요 그냥 바로 옷을 입혀놓고 그 모델이 쓰러질 때까지 그걸 자르고 하면서 입체제단을 했죠 올려놨을 때 이게 접히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입체제단이어서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떠 있어요 니트 같은 경우에도 형광등 나오는 통에다가 놓고 원통으로 짜 그래서 원통으로 짜진 거를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가위로 이렇게 앞을 잘라 그리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래서 그거를 박아 손으로 꿰매고 박으면 그게 앞트임이 되고 여기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라서 거기에 바느질을 하고 형광등 통에다 놓고 올이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를 보죠 깡봉 31일 깡봉가라고 그래 샤넬이 살았던 곳 거기서 오픈했던 곳이 아직까지도 있거든 밑에는 매장이고 위에 올라가면 옛날 건물이니까 위에 다락방처럼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가 샘플실이야 하고 딱 들어가잖아 카투머리 아주머니들 기본 30년에서 40년이지 20년 이랬으면 거기서는 신입이야 의사 같은 그런 가운을 입고 크로치백을 메고 있어 다 왜냐하면 거기에 쪽가위를 넣어야 돼 면접 보고 입사하려고 그랬어 크로치백 얻으려고 거기는 샘플실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VVVIP 오더메이드 정말 꺼지지 않는 태양 같은 그런 재킷들이 여기저기서 숨을 쉬고 있어 진짜로 샤넬의 VVIP들은 한 해마다 아마 초청이 되거나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열리는 샤넬 공방을 오픈하는 날이 있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방인데 그중에서도 레사주 라고 하는 공방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분도 이대 그 아버지가 샤넬과 같이 시작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샤넬하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도 너무 대단한 분이지만 너무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셨다 원래 예약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셨는데 본인의 책도 주셨어 근데 난 그게 그렇게 그분이 유명한 줄 몰랐지 그분이 이렇게 나를 데리고 이걸 보여줄게 하면서 데려가면 조그만 방에 들어가면 방 안이 해리포터 비밀의 방처럼 상자를 가득 차 있어 그럼 거기서 상자를 꺼내 상자가 정말 먼지에 뽀얗게 쌓였어 샤넬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소재가 바로 저지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인데 이거 보면 지금 자켓이 우븐이 아니라 저지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남자들 속옷이나 운동복이었던 거야 근데 샤넬은 이걸 보고 너무 편안하겠다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은 싫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면이나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저지를 가지고 자켓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스커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샤넬의 옷에서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아웃포켓 지금 이런 건 너무 럭셔리한 거잖아 샤넬 룩의 정석이잖아 세계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샤넬이 쇼를 할 때 군복에 아웃포켓이 많은 걸 보고 아, 응, 맞아, 그래, 어, 그래? 사실 여자들이 주머니가 있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야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건 활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밀리터리 룩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아웃포켓들이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샤넬의 옷들은 여성들에게 그 당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자들이 남자 대신에 일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꼭 남자 때문만이 아니라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제 거리로 나서고 집에서부터 나설 때 샤넬은 그들에게 해방을 주었고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꿈과 용기를 주었던 의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프피의 풍전등화 같은 샤넬 제국을 이제는 누가 할 사람도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샤넬을 구해줄 용병이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 용병으로 왔죠 프랑스인도 아니고 이탈리아인도 아닌 독일에서 한 명이 왔죠 바로 칼라가펠트입니다 용병으로 투입됐던 칼라가펠트가 너무 잘하니까 주전으로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라가펠트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나서 샤넬의 새로운 젊음을 불어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탄생했던 게 요즘에 동백이 저도 마지막까지 동백이 열심히 봤어요 바로 카멜리아 카멜리아 하면 샤넬이죠 샤넬 가면은 여기다가 하얀색 꽃을 올려주잖아요 그걸 라가펠트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샤넬 하면 이 심볼 코코 샤넬 이 심볼도 칼라가펠트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새롭고 젊게 새로운 수열을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또 칼라가펠트의 힘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칼라가펠트를 멀리서 보기도 하고 또 쇼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제 친구는 조금 더 재미있는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굉장히 헤어스타일리스트로서 인기를 얻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면서 화보 촬영 때문에 샤넬의 집에서 촬영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포토그래퍼가 바로 칼라가펠트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집사가 항상 뒤에 은쟁반을 들고 쫓아다닌대요 이렇게 거기에 샴페인잔 같은 크리스탈 잔에 하얀 거품이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잔을 들고 칼이 돌아다닐 때마다 은쟁반에 하얀 장갑을 낀 집사가 쫓아다니는데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건 뭐예요? 굉장히 비싼 고급 샴페인인가? 역시 칼라가펠트는 멋지다 하고서는 물어봤더니 집사가 말하기를 스프라이트 사이다 즐겨 드셨대요 그것도 김빠진 사이다 사실상 앞으로 또 그런 천재가 다시 나올까 싶어요 칼라가펠트가 됐건 가브리에 코코 샤넬이 됐건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인생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넬이 계속해서 그 엄청난 정신을 이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비싸고 명품이 아닌 인생을 도전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샤넬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샤넬을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실은 감성되나요? 수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